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카카오페이가 빅테크 기업 최초로 보험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온라인 시장에서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7일 소비자에게 쉽고 친근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해 회사의 DNA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내년 빅테크 기업 최초로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사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는 이미 은행과 증권업에 진출해 무서운 기세로 단기간에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DNA하고 기존의 IT기업의 DNA를 화학적으로 섞는 걸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과연 해낼 수 있는가? 플랫폼 만드는 노하우를 과연 얼마나 빨리 깨우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봐야죠. 삼성화재의 새 전략은 온라인 전용의 생활 밀착형,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쉽고 단순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보장기간이 긴 기존 보험에서 벗어나 쇼핑하듯 보험에 가입하는 친근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내년 보험사 출범을 앞둔 카카오페이가 앞서 첫 사업계획으로 밝힌 전략과 매우 유사한데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중요한 생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에 중심이 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카카오는 독점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카카오톡 가입자 수만 무려 3,660만 명으로 만인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카카오가 보험 시장에 진출한 만큼 디지털 플랫폼은 보험업계의 절박한 생존화도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